지금 대구 로또 로또 찬스에서 지금 렛빅버스를 타고 오셨습니다 어제도 5시에 일어나서 7시에 출발해 가지고 도착했다 하더라고요 오늘 좀 더 빨리 오셨네요 현재 시간이 12시 9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내리자마자 인증사진을 찍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다 내리셨네요 일단 앞에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배고 로또 찬스 안에도 한 바퀴도 바퀴도 차 안오면 보여주겠습니다 차가 지금 계속 옵니까 지금 차가 계속 옵니다 신호가 걸리지 않네요 신호가 걸리면 아 이제 식었죠 신호 걸렸다 이렇게 명품 mc 비치하노 네 지금 레픽버스가 왔는데 대구에서 로또 찬스 파워 일찍 오셨네요. 지금 현재 인증사진을 찍고 있습니다. 그 뒤쪽에서는 지금 나눔 도 하고 있는데요. 인천 찬스에서 부채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. 부채 나눔은 거기 이천원 씨 포토존 오른쪽 포토존 있잖아요. 장미꽃 들고 있는 포토존 그 뒤쪽에서 인천 찬스에서 부채 나눔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.